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또한 생물일지라도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열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굵은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흰 운이 흑의 어린이 흑의 파악이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애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춰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붙에 오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붉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을 못해 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나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흐트러다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떤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땐 지나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울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 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 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 이나 이미 태어난 것 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 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다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 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 고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 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도 온 가 빗나 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 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 것 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그것 또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다고 읍새고 나 düş hope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750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풍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지혈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또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은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유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흔히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은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떤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다시는 인간을 못해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풍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이스라엘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못해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쇄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흐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여행을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글쎄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붉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던 그릇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춰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그릇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사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하라 빨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불쌔고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유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사라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불쌔고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 그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울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고해지않는 것 고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유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또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애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갖춰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애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풍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겸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붉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발신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글쎄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지혈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도 어떠한 생물일 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 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펭 굽은 굽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떤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 좋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땐 지나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름도 공과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풍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 것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해놔라 바라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도 온 뭔가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열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 것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 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 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핫 것 궍은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 junto 잘 가볐 część Devil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떤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글쎄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또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다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하나 어떤tit은 ask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가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위로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여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것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유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풍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안락하라 내 그리 해당 내 모든 것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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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당해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지혜야 할 일은 지혜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발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사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 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 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 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냐 이 자비 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평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 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기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임이 보이지 않는 것 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 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 이나 이미 태어난 것 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 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데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부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 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열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우리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지혈한 지혈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다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기회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탐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어떤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글쎄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시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해놔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사비를 해놔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하느냐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다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팔을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못해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창에도 원한도 격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빛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안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굴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고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기율을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날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담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살만한 기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곳이건 짧은 곳이건 중간 곳이건 굵은 곳이건 가는 곳이건 또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멀리 살고 있는 곳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나 이미 태어난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앞으로 태어날 곳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평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걸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느라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제라 고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개요를 지키고 지혜를 바쳐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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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